Q. 나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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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은 걸 여기서 지금 다 보고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미디가 그렇군요. 업무 보고 내용이 알차서 좋았습니다. 저런? 이제 식순에 의거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순이 뭔데요? 의전. 의전. 진행하십시오. 의전 말고 의자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앉을 의자는 제가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의전까지는 못해드려도 손님이신데.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어머어머. 기사 제목. 내가 앉을 의자는 내가 직접. 안 그래도 그 기사 저도 봤네요. 잘 나왔죠. 올해의 사진. 뷰디처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께 미리 축하드립니다. 일단 앉으시죠. 그런데 의자가 아직 저기. 제가 가져올게요. 그거 말고 그 옆에 걸로. 그거는 저기 임금님 의자고요. 고맙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 되고 잠깐. 여기 앉으세요. 서 있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정운영에. 뭔 소리예요. 걱정이 많다는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엄마. 제가 뭘 어쨌길래. 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실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요. 우리가 반대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되신 거잖아요. 지금 정법반 절차에서. 같은 얘기 또 하기 싫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저는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에 반대한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얘기를 뭐를 하면 재밌을까요. 호남 홀데론. 재밌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미들을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세요. 뭐. 다스는 누구 거냐. 다스의 실 소유주는 누굽니까. 별로세요. 별룹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개그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해보세요. 직접 하시면 대박일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MB님 시절 적폐의 정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야당 유력 인사들 사찰하고 집중 관리 받았다는 증거들도 나왔잖아요. 야당 유력 인사 중에 한 분이신데 집중 관리 받으셨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나? 아니.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거 말고도 그 MB님 시절의 국기문란 행위들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답답해. 다른 얘기하죠. 그렇게 과거 사회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적폐 정산은 뜨뜨미지근한 입장이신. 아닙니다. 적폐는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거 사회만 집중하다 보면 후퇴할 수 있으니까 과거 사회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정산도 해야 되니까 과거에는 연연하지 말고 정산을 하는데 연연하지 맙시다. 그게 뭐예요. 한국말이 되게 애매하네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은.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보도 따먹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피자를 돌릴 시간입니다. 피자 드실 분 배달 왔어요. 자 배달과 함께 웃으며 피자 감사합니다. 웃기죠 지금? 아니요. 웃음 참는 것 같은데. 좀 지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옴미연씨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소리는 왜 지르나? 소리 질려 한번 해보세요. 소리 질러. 목 아프죠.